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어제까지 목욕탕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포항지역 목욕탕 3곳을 이용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목욕탕 이용자 명부를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목욕탕 온천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항지역 모든 목욕탕과 온천에 대해 영업일시 중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